음 심심한데 심심한데 이럴때는 랜덤 영상 채팅을 들어가보자 접속 스타트 야 오늘은 어떤 분들이 잡힐까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한강에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치맥 먹고 있어요 와 맛있겠다 야 나 그 소맥으로 달라니까 소맥? 야 건물수 한번 해 오케이 아 내가? 아 진짜 나 이런거 잘 못하는데 했어요 하세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모였잖아 이런 자리가 어 그거 소맥인데 그거 술인데 그 사람 착각했나봐 어 뭐야 어디 가는거야 저기요 어디 뛰는거야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죠 이발 정신 차리세요 어 뭐야 아니 술을 마시면 어떡해 아 참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 계기를 조금만 말씀해 드릴게요 아니 아니 됐거야 됐거야 이거 차단하는 방법이 어딨지 차단하니까 생각나는게 차들이랑 차력수 끝나고 같이 차차차 춤췄던 그 뭐야 그 뭔 그림이야 자 제발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시끄럽다니까 생각나는게 19금 장면 나와서 10컵에 타는 거야 뭔 소리야 됐어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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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사람은 매번 잡히는거야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만 할 수 있는 개인기 보여드릴까요? 오 진짜요? 예 여기 봉골레 파스타 해네 오 이성규는 똑같다 예 여기 봉골레 파스타 해네 예 뭐야 다 되는거잖아 야 뭘 놀래고 그래 인마 에 뭐야 내가 더 잘하는거 같은데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저희 푸드트럭 카페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간단하게 테이크 커팅식 하려구요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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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야 큰사람 아직도 취해 있네 아니 아니 계세요 어디까지 달려간거야 자 근데 왜 자꾸 남자만 걸리지 다른 사람 아이 남자네 아이 남자입니다 어 내가 먼저 끌걸 다른 사람 어이 아이고 귀여워 안녕 야옹이 쿠바야 남자다 그래 남잔데 왜 고양이한테까지 무실당하네 뭔일이야 아 설정이 있었구나 자 나는 여성 김보성은 뭐야 형님 죄송합니다 의리 없지만 여성만 자 이제 여성분이 잡히는건가 어? 아유 반가워 기분 좋은일있나봐요 아이고 이뻐라 헤헤 아저씨 어? 민이 날이니까 선물 주세요 선물 어 그래 그래 잠깐만 뭐가 있나 어? 사탕 줄까 아저씨가 사탕 이 아저씨가 누굴 애로하나 흥 너 애는 맞는데 사탕을 싫어하는구나 아주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네 뭐하세요 아 네 저 소개팅하러 나왔거든요 오오 소개팅하기로 한 남자가 목소리가 진짜 좋더라구요 진짜요?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오시겠죠 여기 최일영씨 맞으시죠? 오 오 왔다 왔다 네? 아이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아 자기야 어 나도 보고싶어 갑자기요? 어어 금방 갈게 내가 뒤에 계속 기다리시는데요 차라도 한잔하시지 뒤에 앉겠습니다 너무 계속 쳐다보시는데 자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어 예 저 지금 강아지들이랑 원반 던지기 하러 왔어요 어? 얘들아 춘장 어이구 이뻐 아이고 두 마리네 자 이제 한번 던져볼게요 네 오 진짜 잘 날아간다 뭐 왜 이러니까 슈가 이렇게 원자 선생님한테 원자 선생님한테 원자 선생님한테 원자 선생님한테 원자 선생님한테 놀래라 오 갑자기 오 상상도 못했네 자 다른 사람 아저씨 아 미안해 아저씨가 선물이 없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이 갔어요 아이고 기분 좋겠네요 이쁘다 아휴 왜 한숨을 쉬고 그래 내일모레 어버이날 잤쓰 뭐라고? 꼬마야 그렇지 기브앤테이크지 그래 가는게 있으면 다 있지 자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어 예 뭐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아 웨딩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아 결혼하시는 걸 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희 속도 위반했거든요 아 그런걸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아 면허 좀 주세요 아 예 여기서 아 아 아 아 예 아 이 속도 위반 아 죄송합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속도 위반하셨구나 자 다른 사람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클럽파티 와 있어요 아 클럽 와 와 렛츠고 렛츠고 가자 coats 호환이 search 아 아아 이게 뭐야 리 той 써ций 아아...